드디어 마주하게 된 육지와의 가슴 벅찬 만남. 다시 땅을 밟는다는 기쁨과 함께 초임 화사들 모두 막바지 입항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나, 둘, 셋, 잡아!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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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항! 입항 작업을 마치고 격실로 돌아오는 하사들. 실수해서 수업을 지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뻑고기만 담아 안 해. 왔네. 뻑고기만 담아 안 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뿌듯합니다. 정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진짜 끝났어. 문무대항함에서의 전출 신고를 준비하는 하사들. 추억을 함께 나눴던 승조원들이기에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한 모금. 한 모금. 한 모금이 몇 모금입니까? 하자 하자 하자. 정들었던 문무대항함과의 작별을 구할 시간. 마지막 전출 신고를 위해 이동합니다. 지금부터 부사관 전출 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함장님께 내요. 경례. 행승. 모자 보여요? 보입니다. 모자는 실제로 문무대항함 승조원이 됐다는 의미로 주는 거야. 알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잘 어울려. 짧은 시간이지만 인생에는 큰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다른 전후회와 해운의 어떤 전문성을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고. 어려운 그런 도전에 극복을 잘했구나. 누구야? 누구 머리가 큽니다. 좀 들려야 돼? 네. 외국인이라고 다 얼굴 작은 거 아닙니다. 방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김정태. 누구 있어요? 극한 상황까지 올 땐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는데. 못 해낼 것 같은데? 또 헤매지고. 그러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안주해서는 안 되고.